랏댁 랏댁 겉으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라떼 같은데? 되게 달콤한데? 왓슨, 너 그거 알아? 어렸을 때는 꼭 그 우유 먹고 싶어서 엄마가 쪼르고 그랬단 말이야. 삼각형의 커피 우유. 약간 그런 부드러운 맛이 났는데? 시원하고 달콤하다. 이런 풍경 보면서 커피 마시니까 되게 감성적이게 된다.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덤빈 하늠이 불빛들 켜져가면 이 사람 그 일은 아껴 불러보네 오 웰피 저기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어쩜 이렇게 분위기에 맞는 선곡을 탁탁 하시는지 음악 너무 좋아요 음 신금을 막 울려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는 걸로 제가 맞춰볼까요? 자신 있어요. 자신 있어요. 틀어주세요. 음 음 오 우와 이게 엔피루트로 주신 거예요? 언제도 너무 좋다 진짜 지금 이 공간이랑 그리고 밖의 분위기 이 비닐 있는 이 분위기랑 너무 좋아요 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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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 위 다 온다 하하루라고 정답 오래된 아주 오래된 연인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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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 1호 나왔습니다 오 이건 어떤 커피예요? 아인슈페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유 위에 버티 커피가 올라가고 그 위에 크림으로 마무리해서 크림이랑 안에 처음에 버티 커피랑 같이 마시면서 나중에 섞이면은 빨대로 같이 드시면 돼요 2층에 아직 안 가고 싶죠? 네 2층 공간도 되게 예쁘니까 2층에 올라가서 드시면 더 느낌이 나 싶어요 오 복도네? 오! 아 방이 하나하나씩 있네 오 여긴 또 분위기가 달라 와우 네 이름이 루비라고? 오 맛있겠다 크림이 먼저 부드럽게 입에 들어오는데 나중에 쑥 하고 들어오는 이 커피의 펀치 오 이게 굉장히 맛있네 부드러운가? 음 커피 향 아싸 게임도 즐길 수 있어요 I've been away now Oh I've been alone 독서하기도 좋네요 조사하면 다 나와 너 정체가 뭐야 너 왜 이렇게 부기로운 거야 탐정놀이에도 좋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어? 응? 죽지 않으면 하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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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